오엑스 조자 사람 진짜 많다 그래서 역시 이런 날엔 배달음식인가? 고백 육가추도 있어 줄 엄청 긴데? 그니까 안녕 이제 준비를 먹으러 갑시다 이야 나도 저형불고 옛날에 많이 갔어 옛날에 옛날에 많이 갔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귀엽다 샴푸드 소금 샴푸 샴푸 너무 맛있어 맛있다 간장게장 맛있어 김치볶음밥 나는 고춧가루 vin 아주 고춧가루 지금 간장게장 딱 좋게 고춧가루 이건 다음날 두근리 그들은 한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점점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진정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